편집할거였지? 언제 한다고 했지? 오마이갓! 빨개진영 우아ㅏㅏㅁㅁㅁㅁㅁㅁㅁ- 마지막 sibling Q 파이팅 에요? Like me 이게 저이예요? 아하하 뭐야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음악이의 입 이건 뭐죠? 재현이 형이라는데 재현이요? 근데 괜찮지 않아요? 어 그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나요? 아 그니까요 브랭 요 배아버스터 잘 그려졌어요 네 그려졌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무례합니다 롤 롤 우리 선명님들을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왓더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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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롤 롤 사실 거의 MC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그때 너무 1화 때부터 충분히 잘 하셨어요 아니 1화 때는 우리 괜찮으세요 그래도 진짜 좀 더 웃다네요 진짜 어그로 알겠습니다 항상 자극적인 거여서 재밌게 멋진 MC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하나 사볼게요 진짜요? 가져가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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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말 생마라